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 운과 기회가 자기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알아보고 잡느냐 아니면 그게 들락날락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잡지 않느냐의 문제다. 반갑습니다. 저는 권도균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전자 지불회사 이니시스 창업자로 알려져 있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 누구나 다 잘 알죠. 호객노노, 심상민 대표님 처음 만나서 저희 같이 했고요. 숨고 같은 데도 저희가 처음 투자했었고 스타일쉐어, 마이리얼트리, 여성분들이 또 많이 쓰는 친환경 생리대 여성용품 하시는 라엘 같은 회사들 또 최근에 3.3 서비스로 세금 환급받는 자비스 같은 팀들도 저희가 첫 번째 투자하고 저희를 처음 만나서 사업을 시작했던 팀들입니다. 저는 정말 찌질이도 못 사는 지방대학에 다녔고 못 사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사실 대학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학교라는 집을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중간에 빌 때 집에 걸어가서 밥을 집에서 먹고 또 걸어서 수업 가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살았고요. 관심이 좀 국문과나 또는 작곡과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빨리 취직해서 가정의 경제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장남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고 대학도 전작과,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하던 것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과를 갖고 전공을 내가 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한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제 인생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또 돌아보면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고 나서도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취업도 이제 컴퓨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창업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불평하면 그게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인생은 그냥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더 큰 기회로 저한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원하던 과도 아니었고 또 원하던 분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문문과나 작곡가를 갔었던 것보다 더 인생에 더 큰 기회를 제가 얻었던 점에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제 회사 다닐 때도 돌아보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원하던 전공은 아니었지만 또 해보면 재밌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청각 때 또 결혼해서 추는 때에도 날 밤새면서 일을 했고요. 제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는 좀 사람이 몬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만 알았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고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 돌아보면 조금 더 사람과 좋은 관계도 조금 더 신경을 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누구랑 막 원수가 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이었었다는 걸 고백하고요. 제가 이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굳이 불편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아보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무슨 돈 버는 일, 사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알고 보면 다 사람이, 창업자가 하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조차도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어떤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조금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봐라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데 사실 끝까지 가려면 전제조건이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해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돈 벌거나 트렌드이거나 누가 유행이거나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게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의 전제조건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별로 애기의 그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처음에는 소리 듣더라도 거기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큰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토양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변방이라 하더라도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몰입해야 되고 몰입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하면 할수록 이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쨌든 내가 꾸준히 몰입할 수 있으려면 좋아하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게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이게 허드렛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의미 있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생각하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직장인이 그게 저는 아니지만 근데 보통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좋아해요.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맞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맞는데 시간이 좀 덜 숙성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한 눈물만 끝까지 파라고 말아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임계치를 정해놓고 임계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아 이거 내가 역량이 부족하구나. 아 이거는 원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고 믿더라도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그 사람들 말만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고 자기를 다시 판단해보고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 꼭 내가 그것의 주도자 CEO나 창업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공동 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창업은 지옥이고요. 창업했던 사람들 중에 10년 지난 사람 중에 작게 혹은 크게 정신적인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직장인으로서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일로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거의 준비를 가능하면 젊을 때 연습 게임이라도 실패하더라도 젊을 때 반드시 해봐야 된다. 저는 그게 지금 여전히 제가 누구라도 또는 학생이면 더 좋고 직장인이라도 젊을 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이고요. 아마 아무리 안 한다 해도 평생 한두 번은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창업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요. 창업의 목적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면에서 내가 창업가가 아닐지도 모른다. 를 발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창업가가 아닌 걸 알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 같죠.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일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10년, 20년 직장에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안 하고 몰입 안 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여기서 사냐 이런 생각 갖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창업해 보면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 걸 발견하면 그러면 다시 직장 와서도 열심히 하고 몰입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몰입하면 거기서 기술을 얻고 기회를 발견해서 다시 창업하면 진짜 창업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 우리 회사 이니시스여서 그만둔 직원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유혹이 있잖아요. 연봉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진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다 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가 좋았다. 그래서 다시 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안 뽑는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 원칙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이 받자. 그래서 그 친구 뭐 했냐면 빵집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다시 이니시스 다시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래서 다시 저희랑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왔어요. 옛날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오더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맨날 아 권 대표님 이해가 된다고 권 대표님 대단한 사람이라고 직원들이 되게 싫어해. 얘는 지금 갑자기 들어왔더니 아부만 떠는 아니냐 이런 오해받을 만큼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막상 빵집을 해보니까 알바생 두 명 두 명 세 명 쓰는 것도 얼마나 속상하고 골치 아픈지를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권 대표님이 자기가 회사에서 권 대표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 알바생들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인지 상정이 된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니까 되게 열심히 일했고 이니시스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직장인이나 혹은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세상에 대한 눈이 넓어질 거다. 그 넓어진 눈을 가지고 다시 직장인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엔지니어로 일할 때 한 번도 제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창업을 서른다섯에 좀 늦게 창업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 보통 3년, 5년, 10년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딱 10년 차가 될 때 여러 계기가 있었고요. 이직을 할 건지 전공을 바꿀 건지 여러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창업이 하나의 옵션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때 제 생각은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퇴직금 있는 돈 다 날려도 내가 이걸 다 날려서 한 번은 해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돈 안 아깝다. 다 날려도.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고요.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빚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는데 제품과 서비스 매출이 50%가 넘지 않으면 돈을 벌더라도 나는 그만두고 다시 취직한다. 이게 큰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취직할 때 나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조금 낮춰서 취직할 거다.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좀 낮춰서라도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서는 열심히 일해서 금방 내 기존의 연봉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봤더니 창업이 별로 겁나지 않는 거예요. 빚 안 지면 뭐 우리 굶어 죽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제가 35세 결혼했고 첫째 아이가 4살이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인스톨되어 있을 때 창업을 했거든요. 진짜 용감한 창업이죠. 애 둘씩 있는 가장이 저희 아내가 일한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일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창업하는 팀들한테 빚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빚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건 창업이 아니고 도박이다. 빚지는 단계까지 가면 그냥 중단하고 다시 취직했다가 돈 모아서 다시 창업해라. 그러면 편하게 창업할 수 있죠.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빚지지 않는다. 나는 신입사원 연봉 받고도 취직한다. 이걸 미래의 걱정을 대안을 미리 마련한 거죠.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미리 준비해놓으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죠. 나는 신입사원 연봉 받고 다시 취직해도 창피하지 않고 다시 직장에서 다시 승승장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에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미래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폭주기관차가 되죠. 제가 97년도에 창업했거든요. 97년 1월에. 그 애가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애죠. IMF가 온 날이죠. 제가 1월에 창업했는데 뭐 퇴직금 우리 자주 다 팔아서 창업자금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우리나라 IMF가 왔어요. 10월에 IMF가 왔으니까요. 돈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해주겠다고 막 줄 썼다가 다 도망가고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되게 어려웠었고요. 이제 회사가 대전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고객이 미팅하자고 그런데 서울대전 그때 고속버스 편도요금이 4800원이었어요. 왕복요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여러 번 못 갔고요. 어떤 데는 대전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럼 가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속에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A4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면지는 많이 쌓아놨는데 이 빈 새 A4용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아는 회사 가서 A4용지 20장 빌려가지고 그걸로 프린트해서 미팅도 하고 진짜 한 2년, 1년 반, 2년 동안은 직원들 급여도 두 달, 세 달 밀리고 50% 주고 또 한 달 밀리고 70% 주고 직원들한테 100% 못 주면 저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이 일을 1년 반 동안 했었죠. 그렇게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거는 제가 만들고 있던 그 제품이 너무 재밌었고 그걸 그래도 그때 관심 있었던 회사들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 사실은 매출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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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즐거움이 소위 그게 성취감인데 성취감이 마약이 돼서 이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았었고요. 모든 창업이 처음에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마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이 100억이라는 단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실 100억인 게 현실감에서 워낙 멀어지니까 제가 창업할 때 제 목표는 20억을 버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한 8%에서 10% 사이 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이었으니까 뭐 사회를 잘 모르니까 20억 있으면 10억으로 꼬마 빌딩 조그만한 거 하나 사고 임대 수익을 얻고 10억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고 부동산과 예금으로 두면 평생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 되네? 그래서 제 목표가 20억이었어요. 그때 뭐 창업하니까 한 몇 년간은 20억은 커녕 봉급도 못 갖다 주고 뭐 그런 과정을 꾸준히 거쳤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한테 현금은 없어요. 저도 이제 창업자지만 주식은 많았지만 현금은 없죠. 다 장부상 재산. 근데 어느 날 코스닥에서 상장이 됐어요. 어느 날 코스닥 시가총리를 봤더니 내가 몇백억짜리 장부상 자산가가 돼 있더라고요. 재산이 20억을 훌쩍 넘어서는 되더라고요. 사업을 했으니까 엑싯까지 가면 저는 한 매듭은 진 거다.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안 망하면 성공인 것 같아요. 회사를 망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인 것 같고요. 운이 좋았던 면도 좀 있었고요. 저는 근데 운을 좀 믿지 않고 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와 운은 주어지는데 그 운과 기회가 자기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알아보고 잡느냐 아니면 그게 들락날락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잡지 않느냐의 문제다. 기회와 운은 저는 공평한 면이 있다. 어떤 동시대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꼭 창업할 때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운은 꾸준히 잡는 게 운이다. 제가 전공을 원하지 않았던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걸 불평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제가 첫 번째 운을 잡은 거. 그건 제가 첫 번째 운을 잡은 거고 또 데이콤에 취업했을 때 직장생활할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였거든요. 제 첫 4년, 3년간은 데이콤에서 가장 아우지 중에 아우지라는 부서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도 저는 그냥 부서에 제가 원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 갔어도 그냥 코딩 열심히 했고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기울이는 일에 열심히 했고 그게 제가 두 번째 저한테 주어진 운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그 이후에 저는 그래서 운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에게 오고 그걸 꾸준히 연속해서 잡아야 그게 자기의 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는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묻는 게 그 사람의 과거 5년이나 10년간 뭘 했는지를 많이 물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5년이나 10년간 해오고 몰입해왔던 그 과거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알맹이가 있는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 있는 이유는 저의 운의 여정을 돌아볼 때 결국은 성공은 과정의 결과물이지 어떤 순간의 결과물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되었습니다. 실패를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결과를 갖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돌아보면 꾸준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어떤 걸 시도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어떤 일들을 계속 시도해서 꾸준한 실패 연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보면 그 꾸준한 실패 연속과 또 꾸준한 성공의 연속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꾸준한 성공의 연속이 꾸준한 실패보다 한 1%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망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어느 단계를 지나면 그 도박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도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파괴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죠. 근데 저는 처음 결심할 때부터도 도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놓고 창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서 실패하면 다시 취업하면 저는 그건 리스크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라는 점에서 그런 파괴적인 실패냐 그냥 경험의 실패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괴적인 실패죠. 자기가 선을 넘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선을 넘는 파괴적인 실패까지 넘어가는 것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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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